오늘은 싱글벙글 한국여자들이 정우성의 혼혜자 출산에 대해서 개같이 발작하고 나섰다는 재밌는 이야기를 조금 심층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정우성은 문가비라는 35살 모델을 임신시키고 친자 확인까지 해서 자신의 아이라는 걸 알았지만 결혼은 하지 않겠다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커다란 건 아마도 결혼하면 300억 원하면 7억을 문가비에게 줄거다. 정우성은 부동산 주식 자산만 300억이 있고 연수입은 84억 상당으로 추정됨. 보통 혼혜자가 생기면 첫 번째로 결혼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결혼하지 않고 양육비만 보내주는 방식이 있다. 결혼하면 욕을 안 먹어도 되고 이미지도 지키고 칭찬과 응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양육비만 보내면 욕을 뒤지게 처먹어야 한다. 정우성은 욕을 먹을 게 분명한데 굳이 결혼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한 이유는 결혼을 하면 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무서운 법칙이 있다. 5년 살면 재산의 30% 10년 살면 재산의 50%를 한 여에게 바쳐야 하는 놀이다. 정우성의 재산은 최소 수익만 잡아도 600억 이상이다 그런데 짧게 살고 이혼해서 30%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180억을 줘야 하고 10년 이상 살았으면 300억을 줘야 한다. 반대로 정우성이 결혼하지 않고 양육비만 준다면 지급해야 할 돈이 7억 원으로 떨어진다. 양육비는 법원에서 기준표를 두고 있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월 200-300이 최대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을 줘도 7억밖에 안 되는 거다. 월 300이 아니라 월 천만 원을 양육비로 줘도 이게 훨씬 싸게 먹히는 거다. 정우성이 욕을 그렇게 먹어도 결혼 안 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다. 라는 식으로 정우성의 혼외출산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한 변호사님이 계시죠. 그리고 재밌는 건 정우성이 쏘아올린 혼외출산 이슈는 그야말로 한국여자들에게 폭탄과 같이 느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우성 이슈로 혼외출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책임당하는 친분은 거의 없음 이라는 기사가 여성시대에 쓰입니다. 그리고 한국여자들은 문가비와 결혼하고 도추간당해주는 정우성에게 쪼잔하다 말하는 중이고 혼외출산을 했으면 혼외출산시킨 남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때려야 한다. 라면서 혼외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남성의 월급에서 원천징수 갈겨야 한다고 바락바락 우기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 댓글에는 한여식 공감대 댓글이 최소 16개 이상이 달려있고 수많은 한여들은 남성 월급에서 원천징수에서 여자에게 줘야 한다는 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댓글만 봐도 한국여자들이 지금 혼외출산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 수가 있죠. 평소 같았으면 혼외출산에 대해 반대하면서 남자들에게 애 낳았으면 결혼하라고 결혼에 대해 강요를 했겠지만 시대의 분위기가 점점 바뀌고 있다는 것에 불안감을 느꼈는지 결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 애를 낳았으니 돈이라도 내나 제발 돈 줘 제발제발 같은 식으로 고개를 조아리고 싹싹 비는 형식으로 바뀌었다는 게 재밌는 현상입니다. 심지어 그녀들은 정우성의 혼외출산에 대해 남자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DC주계를 들어가서 댓글 반응을 훔쳐보고 있었고 이게 한여들이 원했던 바가 아니냐 결혼하는 이 알파메일 백번째 부인이라도 되는 걸 바라잖아. 정우성은 그래도 돈이라도 대준다는 말하지 정작 한여들은 지 자식들 수봉에 싸서 버리고 동사시키고 런하잖아. 라는 아주 화끈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주계를 반응을 보고 이거 지금 여혐이 심각하다고 눈물 흘리면서 여성시대에 가지고 와서 같이 욕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한국 여자들이 주계를 들어와서 남자들이 정우성 혼외출산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공부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남성들이 정우성처럼 행동할까 봐 벌벌 떠는 그녀들의 싱글벙글 모습 보여드렸네요.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정우성은 결혼하면 300억을 뜯겼고 결혼 안 하면 7억만 줘도 되니까 결혼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도 일단 임신공격을 당했으면 그 한녀가 낳은 자식이 내 자식인지 친자검사한 다음 양육비만 주고 끝내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결혼은 여자에게 손해니까 여자도 좋고 남자도 도축안당하니 좋고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은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비타오백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정우성 논이 퍼질까 봐 두려워서 남초반응 스파이지 타러 오는 여시들은 개쵸.